안녕하세요 버미다 피셔스의 셀퍼입니다 오늘 제 집에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캠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배울게 잉크가 퍼지는 듯한 이미지가 만들거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짧을 것 같아요 튜토리얼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제 해외 튜토리얼은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떴는데 구독자 26명 짜리 엄청 작죠? 시작하신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근데 괜찮아서 그냥 저런 효과도 있네 해서 한번 본건데 나쁘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도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레이저즈 랩이구요 지금 튜토리얼 몇개 올라와 있긴 해요 그래서 혹시 뭐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리깅도 있고 해서 보시면 좋구요 자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제 에펙 화면이고 우리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 자 여기 이름을 로고 로고 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FHD 25프레임 할게요 오늘은 네 그리고 1초 넣을거에요 1초 되게 짧아요 자 해서 만들어 주시구요 자 그리고 아 그전에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로고에 따라 좀 다른데 어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 있죠 네 지금 컴포지팅 세팅에 들어왔는데 어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는 흰색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제 로고 색깔이 지금 검은색이라서 어 그런데 음 혹시 로고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면 어 검은색을 넣든 뭐 상관 없으니까 여러분들 로고가 보이게 색깔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하고 자 로고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 로고로 갖고 왔고 자 크기를 줄여 보도록 할게요 S 누르고 자 해서 크기를 좀 줄여 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는 어 여러분들이 jpg 말고 약간 알파 값이 빠져 있는 약간 투명한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쓰세요 그래서 png 파일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일러스트 파일을 갖고 오시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제 로고 가지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로고를 넣었죠 넣었고 이제 효과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잉크가 퍼진 효과를 만들 건데 어 네 그래서 우리 오른쪽 클릭해서 뉴 얻어졌으면 되래요 그래서 효과를 넣을 거예요 자 해서 넣어주시고 자 효과 중에 음 매트 초커 라는 게 있어요 매트 초커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 이거는 보통은 아마 매트 할 때 약간 흰색 테두리 좀 남는 게 있을 거예요 뭐 하다 보면 그런 걸 조금 다듬어 주는 그런 효과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그 잉크가 그러니까 원래는 잉크 떨어뜨리면 처음에 하다가 퍼지잖아요 네 그거를 만들어 주는 게 지금 여기서는 매트 초커가 잉크가 퍼지는 효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뭐 건드려보면 뭐 이렇게 엽서졌다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건드려보세요 건드려보시면 좋은 공부가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이제 여기서 키를 찍을 건데 키가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금방 찍을 거예요 왜냐면 1초기 때문에 금방 찍습니다 자 지오메트릭 소프니스 1부터 할게요 자 여기 찍고요 키를 저는 여기 맨 처음에 100을 넣을 거예요 100이 아마 최대 값일 거예요 네 그래서 넣어주시고요 1초에 가셔서 자 여기 1초는 다 안 찍히죠 아마 24프레임에서 찍힐 거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저는 0을 넣을게요 네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초크 1번에 키도 줄게요 자 그래서 0초에 가서 키를 찍고요 이게 최대 값이 127이에요 그래서 없어졌죠 네 없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다시 24프레임에 가서 여기를 완전 최대치로 0을 놓도록 하죠 완전히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레일레벨 소프니스 그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회색 부분 같은 게 좀 남아있을 거예요 그거를 얼만큼 다듬어 줄 거냐 뭐 그런 부분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고 키를 찍고요 0초에 여기를 전 0% 주고요 그 다음에 24프레임 가서 100을 줄게요 최대 값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초크 2번에 키를 줄게요 네 주고 여기 127을 주고요 최대 값 그 다음에 24프레임 가서 여기를 0을 주도록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키가 아마 이렇게 돼 있으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됐죠 네 그래서 잉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하고 이제 잉크가 번지는데 잉크가 이렇게 반듯하게 막 이렇게 딱 각지면서 번지진 않죠 그래서 살짝 뭐 꺼끌꺼끌하게 네 그런 걸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터블런스 디스플레이스라는 효과를 넣을게요 터블런스 디스플레이스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를 건들 건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번졌죠 네 왜곡이 됐죠 이미지가 그래서 그거를 고쳐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amount에 키를 찍어주시고요 자 지금 50이죠 여기를 0을 줄게요 0 그리고 여기 amount 24프레임 가서 amount로 50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왜곡됐냐 size 때문에 그래요 크기가 커져서 그런데 여기를 크기를 아주 작게 해 볼게요 그래서 3을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테두리가 좀 거칠 거칠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거칠 거칠한 게 많아지게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complexity를 2로 할게요 그래서 좀 많아졌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넣었어요 터블런스 디스플레이스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잉크가 그 테두리 부분에서는 완전 찐하지가 않죠 조금 옅죠 다른 데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blur를 줘서 그런 걸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효과를 자 그래서 여기에 가우시안 blur를 넣을게요 가우시안 blur 자 넣고 여기를 3.5를 넣고요 에 뭐 T는 조금 나는데 어 하나 더 넣을 거예요 효과를 blur를 자 여기에 CC Radial Blur 라는 효과를 넣을게요 보시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타입을 Fading Zoom으로 바꿀게요 네 그러면 약간 줌 되는 듯한 그런 효과를 만들 때 많이 쓰는데 네 그래서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 키를 좀 줘야 되겠죠 또 그래서 amount에 들어가셔서 자 키를 찍고요 0초에 24프림에 가서 여기를 40을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테두리 부분은 흐릿해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이제 이 흐릿한 것도 지금 너무 빤뜻해요 그러니까 좀 꺾을꺾을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밑에 터블런스 디스플레이스를 하나 더 넣을 거예요 네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음... 자 amount를 그냥 놔두고요 네 딱 테두리만 건들 거기 때문에 사이즈를 작게 해야 되겠죠 왜곡됐으니까 이미지가 그래서 음... 10일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complexity는 아주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5 정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 이제 뭔가 형태가 생겼죠 네 잉크가 번진 듯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배워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스로 굳이 안 쓰고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잉크를 그게 아마 이번 강의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색깔을 입혀야 되겠죠 네 여기서 어떻게 입히느냐 자 뉴 컴포지션에서 우리 잉크 블리딩 이라고 지어볼게요 이름을 제가 지금 화면이 4K라서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25프레임에 저는 3초를 쓸 거예요 네 3초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로고 컴포지션을 갖고 옵니다 자 갖고 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종이 종이 텍스처를 갖고 올 건데 어... 이건 아마 제 강좌 자료에 프로젝트 파일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고요 혹시 뭐 다른 종이를 쓰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에 치시면 종이 텍스처로 치면 아주 많으니까 자료가 거기서 하나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음...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시간을 좀 건드려볼게요 저의 괜히 제가 3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를 시간을 억지로 좀 늘려서 음... 좀 느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레이어를 찍은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타임 시간에 들어가셔서 enable time remapping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3초까지 땡기고요 이거를 3초에 마무리할 거예요 자 이거 enable time remapping을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은 거 같은데 잠깐 설명하자면 여기서 좀 이렇게 설명하자면 아까 1초에 끝났었죠 근데 제가 1초 여기 키가 1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맨 끝에 그래서 이제 바뀐 거예요 0초부터 1초까지 가는 건 맞은데 그걸 억지로 3초까지 늘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느려지겠죠 이런 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보시면 딱 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해되실 거라고 믿고 자 다음에 이제 색깔을 입힐 건데 지금 검은색이잖아요 로고 색깔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색깔을 줘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를 블렌딩 모드 있죠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꿀게요 자 오버레이로 바꾸니까 묻혔죠 검은색이 종이와 합쳐져 가지고 색깔이 묻혔습니다 색깔이 그래서 여기만 좀 진하게 나오는데 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더 복사합니다 로고 컴포지션을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면 어느 정도 보이게 되고 그래도 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로고 컴포지션을 또 복사하시면 많이 진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 종이 텍스처 여기 보이죠 레이어 찍고요 여기에 레벨을 넣을거에요 레벨 색감 조정할 때 많이 쓰죠 레벨 자 이렇게 해서 뭐 좀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색깔을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헤비투토리얼 굉장히 짧죠 헤비투토리얼? 아 예 제 튜토리얼 굉장히 짧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튜토리얼로 찾아옵도록 하겠습니다 헤비투토리얼 Ländern évidemment 뭐 형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